안녕하세요 펀돌아입니다. 펀돌아 경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저희 카페에 올려드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3월 10일 날까지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제출을 할 건데 사실 더존을 쓰면 더존에서는 그 내부에서 그 화일 해가 만들어가지고 화일로 바로 업로드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 그 XPRP 프로그램에서는 현재까지는 제가 퇴직소득지급명세서 화일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보셨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XPRP를 확인을 할 거고요. 여러분 이제 회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퇴사급여, 퇴직정산출력, 퇴직정산출력에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인사급여에 퇴직정산작업, 퇴직정산출력에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퇴직정산출력에서 퇴직자와 중간정산자를 모두 다 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퇴직구분을 퇴직정산과 중간정산 두 개로 확인을 하시고요. 정산일자는 2022년도 분을 우리가 신고하는 거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그리고 귀속년도는 2022년도로 해줍니다. 요거 아까 2023년도로 해주니까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산일자, 귀속년도 2022년 그리고 요렇게 해서 조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퇴직자 합계표가 나오는데요. 퇴직자 합계표로 몇 명이나 있나 먼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요기 가셔서 출력양식 요기 가시면 출력양식 요기 가시면 퇴직자 직계표라는 게 있습니다. 요기서 클릭하시면 요기 요기 퇴직자 직계표 요기 밑으로 내리시면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출력을 하셔서요. 요기 나온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하셔서 2022년 5월 31일까지 퇴사하신 분이 퇴직이 뭐 자발적 퇴직이다 그리고 근무처명 나왔고요. 만약에 중간지급 나오면 중간지급이 있고요. 근속연수는 최종 입사일부터 기산일은 입사일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고요. 퇴사일 기재하셔서 실제 지급일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정산 연도가 그러면 이렇게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이렇게 기재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퇴직금 여기 지금 341만 600원 나왔죠? 요거 기재해 줄 겁니다. 제가 이거 없이 아까 전에 혼자 막 연구를 하면서 해보니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다. 요거를 쫙 뽑아서 우리 옆에다가 탁 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홈택스에 들어갈 거고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명의로 로그인 하시면은요. 자 신청 제출로 들어가셔서 그 근로사업 등 지급 명세서 요 밑에 클릭을 탁 열면은 근로소득 밑에 퇴직소득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가 나옵니다. 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하는 거고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할 때 더존 같은 경우에는 변환 제출 방식이 있는데 저희 XPRP나 다른 아파트 프로그램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있으면 더 좋겠고 근데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출 방식으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 입력 상세 내역 입력 과세제로 제출을 할 건데요. 저희가 이미 로그인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가 나와 있어요. 사업자 등록 번호만 클릭하시면 우리의 내용이 확인되고요. 저장 후에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입력해야 되죠? 이제 상세 내역 입력하겠죠? 상세 내역을 입력할 건데 요거는 뭐를 보고 입력을 제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위에 원천징수 이행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 보고 요거를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지급이 있다면 중간지급 기산일을 입사일과 동일하게 기재하고요. 퇴사일은 중간지급 받은 중간정사 받은 날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최종부는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해서 그 다음에 2022년 5월 31일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입사일은 기산일과 동일하고 입산일은 기산일과 동일하고 퇴사일은 5월 31일로 기재해 준 겁니다. 요거 어디 있다고요? 아까 퇴직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퇴직급여액 나와 있었죠? 3410600 기재하셔가지고요. 요거를 여기만 탁 금액을 기재해주면 나머지가 저절로 도동도동 나옵니다. 이렇게 근속영수 공제해주고 환산급여 해주면서 이렇게 세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 납부 혹은 기 과세 이연 세금을 안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다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기 납부나 혹은 기 과세 이연 세액이 있다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연 퇴직소득세 나오면서 여기에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등록하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등록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요거는 고쳐야 되는데 요거를 아까 했던 거를 그대로 넣더니 이렇게 금액이 나왔네요. 등록하기 하시면 요런 자료가 나오고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퇴직소득 지금 명세서 직접 작성 제출 방식 입력 방식인데요. 요거는 제가 파일 첨부 해드릴 거예요. 여기다 해놓았습니다. 뭐 더 보기 란에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저희가 이거를 막 머리를 쓰면서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법정기한이 3월 10일까지인데 마감일이 많아요.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어서 일요일이어서 제출 못한다면요. 그 다음 월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정기한 마감일 이후에 홈텍스에서 제출한 연간 합상 정기신고 지금 명세서를 삭제하려면 홈텍스에 신고 납부 세금 신고 삭제 요청해서 전자신고 삭제 신청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밑에서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XPRP에서 만약에 신고자가 있다면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모두 다 신고하셔야 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날 안에 그 퇴직금 주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그대로 귀속연도부터 근무 연수까지 그대로 그리고 여기 퇴직금까지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텍스에서는 현재 요 회계 XPRP 프로그램에서는 직접 입력은 없으니까 신청 제출해서 근로사업 등 지급 명세서에 퇴직소득,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에 들어가셔서요. 과세 직접 작성 제출 방식으로 들어가셔서 위에 지급 명세서를 그대로 작성하시고 그 내용을 저장하여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워... 굉장히 제가 그냥 안 보고 제출하려니까 되게 어려웠는데요. 요 그냥 원천징수 영수증 보고 하니까 요거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